안녕하십니까 로마우 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강의 392강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누가복음 18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18장 중에 20절 21절 두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0절 20. 20. tu conosci i comandamenti, non commettere adulterio, non uccidere, non rubare, non dire falsa testimonianza, onora tuo padre e tua madre. 20. you know the commandments,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kill, do not steal, do not give false testimony,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20. you know the commandments,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kill, do not steal, do not give false testimony,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20. you know thewear,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pleine, do notlatans,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commit adultery. 네, 이태리어를 다시 살펴보면 20은 20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tú는 당신, 너가 되겠습니다. 2인칭, 너, konoshi, tú konoshi, 너가 안다. 원형은 konoshere, 알다, konoshere, 이거에 직설법 현재 2인칭 단수, ikumandamenti, 개명들, 명령들인데요. 이거를 단수로 한번 해보면, 2가 1로 바뀌고, 1, kumandamento, kumandamento, 개명, 개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복수. tú konoshi kumandamenti, 그래서 너가 개명을 한다. non, 부정이죠. kum metere, 범하다. 범하지 말라. kum, 하지 말라. kum metere가 무슨 죄나 잘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kum metere, kum 함께 metere nota. adolterio, adolterio는 adolto, 성인들이 하는 것, 가늠, adolterio. 그 다음에 non, uciderere. uciderere는 죽이다. 그래서 kum, 하지 말라. 명령을 할 때 2인칭에서는 non, 부정할 때 non 쓰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면 명령이 됩니다. non, kum metere, adolterio. 가늠하지 말라. non, uciderere.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나오겠죠. non, rubare. 훔치지 말라. 고둑질하지 말라. 2인칭으로. non, dire. 이래가 말하다죠. 말하지 말라. falsa. 잘못된 거짓의 테스티머니 안자. 증언. 거짓 증언이죠. 테스티머니 안자. falsa 테스티머니 안자. 거짓 증언. 거짓 증언. 거짓 증언. 그 다음에 오노라. 이제 긍정의 표현으로 오노라. 오노라래. 존경하다. 이건 오노라래. 오, 오노, 노라래. 병의를 피하다. 병의를 피하다. 존경하다. 이거의 명령이다. 명령. 2인칭 단수. 뚜어바드레. 뚜어는 너의 바드레는 아버지. 그래서 너의 너의 아버지. 애는 그리고 그리고 뚜어마드레. 마드레는 어머니. 그래서 뚜어너의 어머니. 한국말로 그냥 표현하면 뚜어바드레. 애 또한 마드레면 너의 부모님이 되겠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성경 구약에 나오는 대명이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십일절 versetto 21 21 21 21 21. e colui disse, tutte queste cose le ho osservate fin dalla mia giovinezza. 21. e colui disse, tutte queste cose le ho osservate fin dalla mia giovinezza. 21. and he said, all these things I have kept from my youth. 21. and he said, all these things I have kept from my youth. 21. and he said, all these things I have kept from my youth. 21. and he said, all these things I have kept from my youth. 21. and 21. 20 플러스 1, 21 21, 21, 21 21, 21, 21 n은 그리고 꼴로인은 복수처럼 보이는데 그가가 되겠습니다. 3인칭, 그가 디스, 말했다 원형은 딜의 말하다 이거의 원과거 인칭단수 뚜떼 뚜떼, 모든, 베스트, 이것 이 꽃에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이걸 단수로 한번 해보면 뚜, 이렇게는 안될텐데 굳이 한다면 뚜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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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고사 이 모든 것 이것의 복수 뚜떼, 베스트, 고사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레는 그것들이죠 그것들 대명사입니다 레, 오, 오세르밭 이거는 오, 오세르밭 앞에 거랑 이제 합쳐져서 여성으로 바뀌었는데 이 대명사랑 이렇게 연합돼서 표현될 때는 그 앞에 있는 것에 수를 성과 수를 다른 것들 음, 아무튼 오세르밭 오세르밭 시키다 오세르밭 바라보다 다 이거에 근과거 3인칭 1인칭 다시 오니까 핀, 달라, 미아, 조비넷 핀, 다는 뭐뭐로부터인데요 음 음 그리고 달라는 라, 다 원뭐로부터 하고 라가 처진 형태 달라 미아는 나의 조비넷 어릴때 젊은 시기 그래서 핀 한꺼번에 외우면 핀, 달라미아, 조비넷 어릴때부터 때부터 젊을 때부터 어릴때부터 빈, 달라미아, 조비넷 레오 오세르밭 빈, 달라미아, 조비넷 어릴때부터 그것을 지켰다 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데 이 이 사람은 그걸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자가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런 개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것들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결론은 안 났으니까 다음 강의에서 한번 살펴볼게 그럼 이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독일어 공부를 한번 해보면 이탈리아노 테리아노 테리아노 20 20 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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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디세,딩, 이게 엥 발음이에요, 딩,딩에. 알,디세,딩에. 자리를 바꿔서 한번, 뚜따, 한수로 되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겠습니다. 뚜따, 베스트, 고, 다. 디세,디세, 간제, 사케, 이렇게 달라져, 디세, 간제, 사케, 암튼. 이게 왜 지워졌나요? 이 모든 것, 알,디세,딩에, 이, 이 모든 것, 카베의 해부동사, 이거 되어있구요, 카베의 변형, 그 다음에 보조동사도 과거할게. 나, 이 희는 나, 폰, 마이너, 이거 발음 어렵다. 한번 이것도 다른데 가서 들어보고 했습니다. 폰, 마이너, 유겐트. 어릴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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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은 계속. 안. 계속을 가리키네요. 안. 碧고 있고, 무 책임 전 총 10 volt. 자세한 통증을 전dır отв aufbevart 지켰다 auf habe aufbevart 지켰다 네 이렇게 독일어를 공부했네요 오늘도 새롭게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붙여넣기 하고 und 그리고 er sagte all diese Dinge er sagte all diese Dinge 이 모든 것을 말했다 habe ich von meiner Jugend von meiner Jugend 어릴 때부터 an aufbevart 지켰다 habe aufbevart 이렇게 지켰다 네 결론이 나지 않은 말씀이라 계속 진행되는 말씀이고요 결론이 다음에 어떻게 날지 한번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